오늘은 퀘어뱅크스의 예의차 오늘 지금 영하 18도예요 아 추워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버스가 없어서 어디도 못가고 차가 없어서 투어도 못가고 일단 충전기를 사러 갔다가 박물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걸어가 보려고 포장했으면 아이다 동물관 간다고 호기롭게 떠났지만 눈이 좀 붙어가지고 미끌거려서 한 세 번 넘어질 뻔해가지고 코랑이 포기하고 파쿠벨 사서 숙소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 진짜 겨울왕국이야 겨울왕국 진짜 여기서 뚜벅이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말에 버스 없고 액티비티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 렌트는 한 한 달? 저는 예약해야 될 것 같아요 차가 다 매진이여가지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운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던데 사고 나면 어떡해 무서워요 뿅 오로라 투어 버스 오로라 투어 버스 뜯어보셨나 앞에 앉게 돼가지고 기사님이랑 진짜 TMI 재방송 중인데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사셨대요 어 lica 왁시 우왁시네요 오로우 아 우왁시네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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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무야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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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